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강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은 증명됩니다. 1. 서론.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5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설교했을 것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구절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5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5장 전반부 11절까지는 한 개인의 믿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인류 전체에 대한 믿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또 개인을 다루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5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9장에서 11장까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시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힘들어서 저는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5장 전반부를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우선 1절에서 5절까지는 은혜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6절에서 8절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절부터 8절까지만 다루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양해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인격을 증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2. 은혜 안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이제부터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인정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 즉 의로움을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의 말씀처럼 영원한 평안과 안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저주 아래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들어감을 얻었다 라는 단어입니다. 들어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단어 프로사고겐 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그러한 의미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라면 황제에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쉽게 알아듣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대통령에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은혜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즐겁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우컴 메타 라는 단어인데 자랑하다, 자랑스러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워리전이나 NLT, ESV 같은 그러한 성경은 즐거워하다 라고 번역을 했고 반면 NIV, ISV는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오직 세 번역 성경만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은 즐거워하다 또는 기뻐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특권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오코메다, 자랑하다 이 단어가 또 나왔죠. 여기서도 즐거워하다로 일괄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는 이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주 작은 환난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지역도 아직 있습니다. 목숨을 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연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키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증명하다 특히 인격을 증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단련시키다, 재련하다 그러한 뜻과는 거리가 있고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은 연단이라는 번역 대신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한글 흠정역 성경도 체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격은 인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글 성경들도 공통된 것은 연단이라는 번역은 맞지 않다라고 공통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 또는 우리의 인격이 검증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 환란을 통하여 검증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의 성품 또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이며 부활의 소망이며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인격 이 단련된 인격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결론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는 그 구절이 3절에서 4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암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즐거워하다 라고 번역된 단어 자랑하다 자랑스럽다의 뜻과 반대되는 부끄러워하다 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내에 상급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이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전체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회복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성숙한 인격이 되고 성숙한 인격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에게 아무때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이 특권을 계속해서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3.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이 연약한 시간 이 때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면 그 강조까지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를 강조하는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자 즉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이나 역사를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도 가끔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위하여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라고 했는데 이 의인은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마카비 시대에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경건한 도독주의자들 즉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과 신념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후반에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가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인은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좋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존경하는 인물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신념이나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믿음도 없고 경건함도 없을 그때에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아니 그 자격을 논할 수조차 없는 죽어야만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5. 요양 및 결론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이제 5장 전반부의 내용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란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인격이 검증이 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정확히 우리가 부족할 때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의인이나 좋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얼마나 악한지 특히 요즘에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본인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나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한다.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본인의 신앙을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인격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은 최악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분은 독선적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인격이 분리된 사람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흉악범들이 목사나 또는 거룩한 사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묘사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를 통하여 단련된 인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련된 인격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낳는다고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내를 통하여 그 인격이 증명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고난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그 증명된 인격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만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쁜 놈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또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1절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나쁜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려는 사람이라는 계속해서 단련되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행위가 분리된 사람은 최소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층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층의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저 천국에 갈 때에 완전하게 거룩하여진다 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오늘 5장 4절에 말씀해 보면 증명된 인격은 성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은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된 인격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로님들과 구독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증명된 인격으로 살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밌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